한글자막 by 한효정 먼저 우리 교회에 흩어진 우리 교우들, 각 가정에 예배드린 교우들 우리 지역별로 한번 먼저 인사하고 서로 간에 인사하고 말씀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디 지역 오셨어요? 하면 여러분들이 각자 처해 있는 자리에서 샬롬하고 손을 들고 인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멀리 다리 건너 오시는 분들이죠 뉴저지에서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오셨습니까? 샬롬 우리 교회 비전인 서진, 메나탄에서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분들 오셨습니까? 샬롬, 잘 들립니다 롱아일랜드에서 지금 예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지금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까? 샬롬 또 우리 업스테이트 뉴욕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예배자들 계십니까? 샬롬 이번에는 우리 타주에 계신 우리 교회 출신 성도님들 그리고 또 우리 고국에 있는 또 우리 출신 성도님들 또 우리 가족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밀집도가 가장 큰 우리 교회가 위치해 있는 퀸주의 성도님들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까? 샬롬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샬롬으로 인사했는데 우리가 어디에 있던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모든 뉴욕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안전하게 건강하게 또 우리 각자의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소망으로 우리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산성이오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한 명의 확진자도 없이 모두 다 건강하게 이 터널을 지나가게 될 줄로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온 교우와 가정의 하나님의 은총이 또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새벽 특세 기간 동안에 제안했던 이동식 만나와 매출하기 교우들 사이에 그물망식으로 서로 돕고 사랑하는 마음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직장, 나눔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함께 하시길 바라고 이렇게 어려운 때에 그동안 우리 안에 특별히 나타나지 않았던 사랑과 돌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역사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누에미아를 특세 기간 동안 주일을 포함해서 31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주일 예배를 준비한다 생각하고 온종일 제가 특별히 나가는 일도 없고 스케줄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세 새벽 말씀도 그렇지만 주일 말씀은 특별히 저에게는 아주 난코스입니다 이미 했던 본문인데 그 본문을 가지고 또 다른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쉽지 않는 작업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피차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우리 누에미아를 지금까지 온 말씀들을 잠깐 정리해 보면 1장에서는 누에미아가 기도했죠 2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누에미아가 도착하고요 3장은 뭡니까? 공사를 시작하죠 드디어 무너진 성벽 공사를 시작하고요 여기까지 순탄하게 잘 왔습니다 4장부터가 난관이 시작이 됩니다 4장에서는 삼발라토비아의 대표적인 방해꾼으로 알려져 있는 이 사람들로부터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데 엄청난 도전을 받습니다 5장에서는 내부에서 내부 분열 조짐이 일어나고 또 6장에서는 초반에 누에미아를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누에미아 6장에서 성벽의 공사가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7장부터는 예루살렘의 성벽은 완공이 됐는데 낮은 인구 밀도 때문에 인구 조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을 이주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합니다 8장에서는 말씀 부응,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니까 예루살렘에 모인 수 없는 광장에 모인 사람들에게서 새로운 리바이벌의 역사가 일어나죠 9장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 세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10장은 하나님과 잊혀졌던 언약, 약속을 다시 갱신하는 이야기가 소개가 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에서는 드디어 예루살렘에 새롭게 거주할 사람들의 명단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성벽이 완공되는 이 장면이 하드웨어에 대한 작업이라고 한다면 외장에 대한 작업이라고 한다면 7장부터 마지막 13장, 오늘 말씀까지 포함해 13장까지는 소프트웨어, 컨텐츠를 집어넣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1장에 예루살렘의 성 안에 새롭게 거주하는 거주민들이 이주하게 되는데 1절에 보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인구의 10%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나머지 90%는 성 바깥의 곳곳에 다른 도시에 거주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11장 1절부터 18절 말씀에는 그 거주한 그룹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유다지파를 소개하고 있고 유다지파의 후손들을 소개하고 있고 그 안에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베냐민지파의 후손들이 예루살렘의 성벽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 레위인들,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 그 성 안에 살았고 그 다음에 성문지기, 성문지기는 레위지파에 소속된 사람들만 하게 되죠 성문지기가 그 성 안에 살았고 다음에 성전 봉사자들, 느디님이라고 불리는 성전 봉사자들이 성 안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찬양대들, 오늘 우리 같이 찬양해 주신 찬양대들 그 찬양대들이 그 성 안에 살게 되었죠 이 그룹들이 새로 완공된 성 안에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는 우리 지난 특세기간 동안 말씀을 함께 깊이 나눴던 이야기들이고요 오늘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한 가지 말씀은 10장 39절입니다 이런 일들이 성벽 쌓고 또 성을 다시 살리고 또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새로운 거주민들을 이주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왔느냐는 건데 10장 39절에 보면 그들이 새로운 각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각성은 10장 39절에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각성 새로운 깨달음이 그들이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소개한 느에미아가 모든 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했다는 거죠 인체로 이 풍경을 비유해보자면 성벽은 면역체계와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부의 바이러스 같은 그런 제국의 힘이나 주변국들의 힘 또 다른 종교 집단이나 구별되지 않는 사람들과의 그런 문화적인 혼종의 공격 이런 걸로부터 성벽이 구별해주고 지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너졌기 때문에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성전의 기능을 다하지 못했죠 성벽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성전의 본래 구실들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벽이 면역체계라고 한다면 성 바깥에 있는 거주자들이 근육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실제 움직여지는 그런 머슬 역할이죠 그리고 성 안에 오늘 소개하는 예루살렘의 거주자들은 혈관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의 혈관이 성전의, 10%의 혈관으로 성전을 세워지고 성 바깥이 살아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 이 성전, 내가 다시는 성전을 우리가 성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새로운 각성 때문에 오늘 느에미아의 전체적인 일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성전은 하트, 심장과 같습니다 성전이 멈추면 기능을 상실했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역사 가운데서 이건 여실히 증명되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성벽은 면역체계, 성 바깥에는 근육 또 성 안에 새롭게 거주하는 사람들이 혈관이라고 한다면 그 가장 센터에 있는 성전은 심장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새로운 각성은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성전을 버려두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각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좀 바꾸어 생각을 해봅시다 그들이 한 각성인 성전을 우리가 더 이상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바꾸어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과거에는 버렸던 경험이 있다는 거죠 언젠가는 어떤 순간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버렸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각성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성전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또 우상들이 그들에게는 생겨났다는 거고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성전 그 성전은 그래서 건물만 남게 되고 성전 체제, 성전 시스템 이것만 남아있을 뿐 성전 안에 흘렀던 감격, 자비, 사랑 공의와 정의 이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이 실종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을 버렸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지 않겠다 그런 반복을 우리가 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각성을 공동체가, 귀환한 공동체가 하게 되는 거죠 성전을 버렸던, 이렇게 성전을 버렸던 그들에게 성전과 강제로 격리되었던 역사적 경험이 있었죠 주전 587년에 바벨론 제국이 침공을 해가지고 사실 13년 전에 침공의 1차 포로를 끌고 갔는데 여튼 주전 587년 기점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무시무시한 힘이 성전을 파괴했고 그로부터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기적같이 예루살렘으로 리턴을 하게 되죠 리턴한 귀환한 사람들이 천신만고 끝에 거의 20년 걸려가지고 1. 예루살렘의 성전에 비하면 정말 볼품없는 제2. 예루살렘의 성전 그것도 감격적으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70년 동안 지금 유에미아가 살던 시기인 주전 440년까지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이 재구시를 하지 못하고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성전이 이 백성들을 외면하고 버렸던 시기가 2. 70년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성전을 버렸고 두 번째는 외부적 힘에 의해 성전과 격리가 되었고 그리고 성전을 다시 재건했지만 이번에는 성전이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이유는 성벽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별, 구별 뭔가 다름을 만들어주는 성벽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었고 성전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그들은 성전을 버렸고 이렇게 그들은 성전을 버렸고 외부임이 성전과 격리를 시켰고 또 성전도 그들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 영혼은 70년 동안 아니 140년 동안 피폐해졌고 그리고 활기를 잃어버렸고 이 안에서 정말 그들은 암담한 시절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140년 만에 오늘 10장 39절 말씀에 그들이 새로운 각성을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지난한 고단한 140년의 끝에 그들이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성전, 다시 교회입니다 다시 성전을 그들이 붙들기 시작하는 거죠 성전에 모든 걸 걸기 시작했고 성전이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버러기로 흩어졌던 경험으로 그들은 다시 성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훈과 각성을 얻게 된 거죠 물론 이 포록이라고 하는 이 시간 70년 이 시간이 성경 전체에 아주 엄청난 영향을 제공해 주는데 이 바벨론 포록의 70년의 충격적인 경험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 경험이 그들에게 새로운 선물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 때 창세기가 파이널 라이즈가 되죠 창세기가, 모세 오경을 비롯한 창세기가 정립이 되고 구약 성경이 처음으로 경전으로 정리가 됐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포록이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흩어진 백성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은 다 무너졌고 성전의 거리는 이미 한참 떨어져 격리가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포로지에서 흩어진 수 없는 세계 곳곳에 무엇을 세웠느냐 회당을 시나고구를 세웠습니다 지금 포레스트일도 있고 우리 동네도 있고 뉴욕에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있는 곳마다 있는 회당이 이때 처음으로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귀환 후에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바벨론에 남아있는 귀환하지 않는 포로지에 성공도 하고 자식도 키우고 뿌리도 받고 해서 남아있는 유대인 공동체들이 있었는데 그 공동체에서 처음으로 지금 우리가 영어로 사용하는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에 그들은 엄청난 고생을 했고 고난을 겪었지만 성경이 처음 정립이 되었고 회당이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디아스포라라는 새로운 이민자들의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늘 배타적으로 예루살렘에 국한되어 갇혀있던 그들의 신앙 그들의 신앙이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디아스포라를 향해서 이민자들에게 눈을 뜨게 되었던 시기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고난이 은총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들이 힘들었던 만큼 선물로 받았던 겁니다 모두 버려진 경험, 하나님에게 버려진 경험 성전으로부터 버려지고 격리된 경험에서 온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딱 숙제 하나가 있습니다 성전, 구약 경전도 처음 정립했고 회당도 처음 만들었고 그 다음 마지막 뭐죠? 디아스포라 이민자들에게 새로운 세계의 눈을 뜨기 시작했는데 마지막 숙제가 하나가 남았는데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대신 회당이라는 공간이 대체가 불가했기 때문입니다 성전 대신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그거를 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 대신의 디아스포라의 새로운 공동체 모델 그 공동체 모델로 예수님 시대 이후에 주 70년에 유대가 다 망하고 광야로 들어갔던 그들이 마지막 저항했던 그 순간도 바로 이 디아스포라의 공동체 모델에서 온 건데 그렇게 새로운 커뮤니티 모델에 눈을 떴지만 그 역시 성전을 대체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들은 회당 책 사람, 이게 성전을 대신할 수 없구나 이게 새로운 엄청난 선물이긴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성전을 대체할 수는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각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성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건이 일어났고 하나님 앞에 서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고 또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거룩한 미팅 장소가 있었던 매우 유니크한 그 성전은 무얼로도 대체할 수가 없었다는 각성이 그들에게 일어난 거죠 요즘 우리는 교회를 센터로 생각하면 뭐 무얼 센터로 생각하느냐에 달라지겠지만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전부 다 흩어져 있습니다 난생 처음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어떤 재앙이 있고 심지어는 전쟁이 있고 각자의 삶에 때로는 우한이 있더라도 어떤 분들은 일평생 단 한 번도 이 교회로부터 주의를 벗어나 본 적이 없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을 텐데 이게 웬일인지 우리는 흩어져 있습니다 성경 오늘 본문 안에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군사적인 힘에 의해서 그들이 흩어져 있었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파괴적인 전염에 의해서 흩어져 있습니다 세월이 만약에 흐른 후에 지금 이 시기를 후에 역사는 어떻게 규정할지 사실 지금 있는 어떤 전문가도 우리 스스로도 잘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현재 태풍의 눈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별히 뉴욕에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무엇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잘 가늠이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영화 같은 사람들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속에 주시는 확신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고난이 은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꼭 마음에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기의 70년 기간 동안 그들의 역사에서 다른 천년 또 다른 천년에서도 얻어보지 못했던 최고의 그들만의 독특한 신앙과 문화에 대한 선물을 은총으로 받았던 세 가지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매우 심각하고 어려운 암담하고 불안한 이 어두운 긴 터널 언제 끝날 것 같지 않는 자꾸 우리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시간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은총으로 분명하게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속한 흩어져 있는 가정이 마치 회당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부약이 정립되었던 시기가 포로기였다고 한다면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 각자의 삶 안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다시 정립되고 다시 쓰여지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흩어진 디아스포라 이민자 커뮤니티가 다시 처음 만들어졌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디아스포라 이민자 커뮤니티 우리가 살고 있는 이민자 커뮤니티가 건설적인 지형으로 새롭게 재편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단 하나 여튼 그들이 각성했던 마지막 숙제였던 우리에게도 단 하나 다시 교회 이 다시 교회라고 하는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과연 이런 각성이 우리에겐 있는 건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이 과연 초래할 역할은 무엇인가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인가 나에게 일어난 각성인가 우리가 교회에 오지 못하는 이 순간에 감정적으로 우리 교회를 그리워하고 바라보고 동경하고 애틋해하면서 가지고 있는 찰나적인 그런 순간적인 감정인가 아니면 이 시간에 우리가 엄청난 그들이 했던 이 역사적 각성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는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건가 이 각성으로 일어나는 새로운 신앙적 행동들이 그들에겐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각성으로 우리는 새로운 신앙적 행동들 영적인 실천들이 우리 바다를 덮음처럼 여러분들 각자의 삶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또 있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교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이 각성이 과연 다시 교회 이게 과연 필요한 시대인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오늘 우리 같이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다시 교회 Again Church 이거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게 리턴을 해야 됩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얘기죠 하루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셨습니다 가보나움이라는 예수님의 아지트에 계시다가 저 남쪽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신 날이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성전 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예배드릴 희생제물에 사용될 짐승들을 판매를 하는데 저 북쪽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예배드리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이 비둘기 또 양 또 어떤 가진 사람의 소 이런 걸 끌고 오다가 왜 흠이 잡으려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입구에 서서 그걸 체크하면서 흠이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없는 흠까지 만들어서 새로운 것을 교체해야 된다고 요구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짐승을 판매했습니다 또 환전을 합니다 환전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비싼 이자를 받는 돈 놀이를 하는 고리대의 모습들이 그 입구에서 펼쳐졌습니다 예수님이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으로 상을 뒤엎고 호통을 치셨죠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했죠 네가 이렇게 하는데 그럼 너가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이 뭐냐라고 예수님에게 요구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이 반문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금 현재까지도 아직 완공되지 않고 여전히 무려 46년 동안이나 건축되고 있는 어마어마한 건축물인데 당신이 무엇인데 이걸 3일 동안에 헐고 다시 일으키겠다고 말합니까 이것을 이제 후대에 제자 요한이 요한복음 2장에 기록했는데 이거를 예수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 성전은 실제 건물을 지금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건물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저거 헐어라 저 성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부수고 다시 짓는 거죠 이 부수고 짓는 것 이건 전적인 새로움입니다 리노베이션이 아닙니다 그냥 붓고 다시 짓는 겁니다 전적인 새로움입니다 이건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게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는 이 변화의 사건을 믿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조금씩 리노베이션하면서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새로움에 대한 고백을 하고 믿고 또 그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조금 신학적인 얘기로 하자면 종말론적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종말은 아시죠? 끝이 있는 끝이 있는 지금 있는 모습이 완전히 토롤리 탁하고 무너지고 부서지는 그 타이밍이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그 다음 비온드 끝 끝을 넘어서는 새로운 세계에 대해 새로운 변화나 새로운 움직임 새로운 사건에 대한 믿고 고백하고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 장소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종말론적 공동체라고 부르죠 옛것이 사라지고 새것이 오는 그런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오늘날 제도, 우리에게 익숙해 있는 시스템, 제도적 교회 교리, 우리가 외우고 알고 있는 우리 그거 양보 못하면 절대 안 돼! 라고 하는 교리적 교회 또 심지어는 우리 행동에 근거를 두고 있는 윤리적 교회 이 모든 것들이 부서지고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꿈과 희망을 교회는 말하고 줘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잠깐 요한복음 2장에 살펴본 것처럼 야, 저거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헐고 다시 짓는 이 사건, 전적인 새로움의 사건은 예수님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금에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옆에 그 예수님을 오늘 성령 안에서 우리는 교회는 재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자기 육체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자기 몸을 헐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재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재방송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아까 정말론적 공동체라고 그랬죠 끝이 있다는 걸 우리는 늘 유념하고 이거 언젠간 토럴리 무너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비욘드의 세계, 변화, 사건 이런 거를 믿고 고백하고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를 갖고 있는 게 교회 공동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게 오늘 그러면 우리 갖고 있는 오늘 지금 그거를 조금 이것도 어려운 말로 종말의 현재화라고 부릅니다 그 종말, 그 끝이라고 하는 거를 잡았다는 게 오늘 살고 있는 사람들을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오늘에 주목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바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그거였습니다 종말을 오늘의 삶에 살아내는 거지 오늘 이게 나의 삶의 끝이고 그 너머의 새로운 삶에 대한 변화를 기대하고 믿고 살아내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부수고 짓는 꿈을 꾸고 있는가 과연 그 꿈에 대한 역동성이 이 교회 안에서 유지되고 있는가 오늘 이 다시 교회라는 제목 안에서 이를 위한 두 가지를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대신입니다 두 번째는 다시입니다 대신과 다시입니다 첫 번째 대신입니다 이 대신 대신은 교회가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는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말하는 거죠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교회는 그 십자가 예수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재현하고 나타내야 됩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내 신앙적 삶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자기를 허무시고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이죠 이게 희생이고 사랑입니다 나는 이만큼 내가 해왔으니까 이건 너 탓이잖아 이건 너 잘못이잖아 우리는 여기 익숙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 누군가에게 전가해야 내 자기 보호 기제가 방어 기제가 발동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본능처럼 워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대신으로 바꾸어 주셨고 그 대신이라고 하는 새로운 메커니즘 영적인 메커니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거를 대속이라고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는 부르죠 대속 교회는 세상을 대신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죠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첫 번째 일을 이거 헐어라 그 사건은 대신의 사건입니다 아무 죄가 없는데 도리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에게 전가할 수 있는데 대신 희생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예배해 왔습니다 십자가 다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교리는 어느덧 나만 보게 하는 걸로 국한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긴 하는데 나 자체만 매몰이 되어버리고 내가 용서받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잘되고 내가 은혜 받고 이 나나 나에게 매몰되어버려서 내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게 예수의 진짜 십자가였을까 예수가 짊어졌던 그 2000년 전의 십자가 그 나무 십자가에 담겨있는 스피릿의 진짜였을까 오늘날 전세계 20억 크리스찬들이 상당히 교리에 대부분이 오염되어 있고 물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진짜 십자가가 과연 뭘까 이 대신 대속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새로운 메커니즘 새로운 종말을 끊고 다시 새로운 걸 열어버린 이 엄청난 AD와 BC를 나눈 이 사건 이 십자가가 과연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교회는 십자가의 세상제를 대신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럴 때 부수고 짓는 전적인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입니다 내 욕망을 부수고 남에게 전가하며 자기 방어기제를 작동시키는 그 나의 연약함을 부수고 내가 대신 희생하고 내가 대신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제자의 삶입니다 성전 누에미아 시대의 성전 지금 성전 하트라고 했죠 심장이라고 했죠 그 성전에 대한 새로운 각성을 갖기 시작했다 그랬죠 그 성전이라고 하는 이게 참 신기합니다 이게 이게 중심은 예배잖아요 그 안에서 이루어진 가장 중심은 예배인데 그 예배의 중요한 가장 테마는 뭐냐면 속죄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 빼면 거긴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누가 내가 너 죄 용서해줘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닌데 수 없는 기간 동안 수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목숨을 걸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짐승을 잡아다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져 죽게 하는 것 그것이 성전에 흐르게 하는 메커니즘이었고 에너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친히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죄를 남에게 전가하지 않고 대시 짊어지는 사랑 안에 참된 기쁨이 있다는 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악순환 이 악순환 끊임없이 돌고 도는 악순환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파워 무기는 그래서 십자가 뿐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교회 다시 교회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이 대신 대신 사랑 대신 희생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새로운 각성 입니다 두 번째는 다시 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허물고 헐라 46년 노 헐라 허물고 부수고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게 종말에 대한 사람들의 두려움은 아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구나 아 내가 여기 시험 실패하면 끝나는 거구나 아 나 여기서 어 이거 실패하면 나는 끝이구나 이게 전부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고 두려움입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종말은 기독교의 종말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을 종말론적 공동체로 현재화시켜 살아야 된다는 의미는 종말 너머에 있는 새로운 것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뭡니까?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3일을 넘지 않으리라 3일 후에는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부활입니다 무덤이라는 두꺼운 누구도 뚫어보지 못한 이 단단한 껍질 육중한 무게의 껍질도 뚫어버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종말 넘어있는 새로운 변화입니다 어떤 절망도 굴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코로나가 아니라 세상은 어떤 종말 앞에서도 카타콤 무덤에 들어가서 굴하지 않고 이 너머에 있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외치고 고백하고 기도했던 그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죽음의 종말도 죽음의 종말이 쉬운 겁니까? 죽음의 끝도 죽음의 종말도 그것도 뚫어버리고 다시 살아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무엇을 뚫어내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기도합니다 코로나 단순히 하나님 이거 빨리 세계에서 종식되고 퇴치되고 박멸되고 끝나게 해주세요 전 세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이건 세상 사람도 바람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감염이 끝나는 것에 머물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종말이라는 것은 부수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끝나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교회는 코로나 이후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변화와 부활에 대한 희망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내 직장이 실직하면 그건 정말 청천벽력입니다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매일매일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슴 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직장 이런 정도 끝나는 것 가지고 여기까지 건너 넘어오셨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힘으로 오셨습니까? 수 없는 종말의 순간들을 지나쳐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상실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말 같은 끝 같은 인생의 순간이 왜 없었겠습니까? 내 육신의 질고 내 육신의 아픔을 통해서 난 인생의 끝이구나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아픔을 통해서 가난을 통해서 수 없는 우리는 종말의 순간순간 징검다리를 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불안해합니다 이게 끝날까 봐 끝이면 어떻게 하지? 불안해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 정작 그 상황에 직면하면 제가 본 바로는 전부 다 불안해요 코로나 이후는 반드시 재편될 겁니다 전문가들은 거의 100발백중 99% 이제 경제는 제1차 세계대전 끝나고 경제공황 그거보다 더 심각해질 거라는 암담한 전망만 전부 내놓습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뭘로 삽니까? 이 코로나 이후에 재편된 새로운 지형이 그렇게 변화된다면 우리는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다고 아무 근거도 없는 감정적인 낙관주의를 가지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호도하면 또 그건 우리 좋아지는 겁니까? 하지만 교회는 분명한 DNA가 있습니다 분명한 확신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 믿음과 확신에 대한 근거는 부활입니다 우리는 정말 끝을 얘기하지만 끝 너머에 반드시 새로운 변화와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는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코로나 이후 재편될 새로운 지형을 그의 교회는 여러분들은 희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종말론적 공동체가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파격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파격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첫 번째 새벽 비친 여명을 아무리 컴컴해도 그걸 매일같이 뚫어내고 매일같이 뚫어내고 첫 번째 빛이 촥하고 비치는 그 여명을 우리는 언제나 확신하고 언제나 꿈꾸고 언제나 소망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again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비전 다시 그 다시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고 파워이고 근거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again 다시 를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분석에 머물지 않고 세상의 뉴스나 소식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그것이 나에겐 유익할 때도 있겠지만 그거에 내가 움직여지는 전적인 기준으로 제공받지 않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걸 확신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오늘 현지에 살아가는 고난은 장차 종말의 끝 끝 이상의 비욘드에 넘어있는 새로운 영광과는 좋게 비교도 게임도 되지 않는다는 그 새로운 자기각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직 이후에 병고를 넘어서서 직장 잃어버리고 죽음이 끊기고 그 너머에 내 지금 병을 앓고 아파하는데 그 너머에 이 심각한 코로나와 같은 재앙 뒤편에 숨겨져 있는 세상 준비하신 여와 이래의 선물 그 은총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교회는 믿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허물어지면 그 성벽이 허물어지면 교회는 교회답지 못한 무능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죽음 너머에 부활을 이루셨고 현재 뒤편의 밝은 내일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보여주셨습니다 교회는 다시 again이라고 하는 희망을 믿고 선포하는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무덤이라는 두꺼운 껍질을 벗겨내고 살아나는 것보다 다시 라는 확실한 근거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 무덤이라는 그 껍질을 뚫고 그 너머에 새로운 변화에 대한 체험을 하게 하는 것보다 again, 다시 이라는 이 엄청난 파워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교회가 믿는다면 이걸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교회는, 성도는 세상과 그때부터 구별이 됩니다 이걸 위해 그들을 다시 성전을 버려두지 않기 위해 예루살렘의 110% 거주자들을 이주시키는 거죠 교회 안에 회당, 책, 사람 이걸로 채울 수 없는 확실한 보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주는 미국 전체 국민의 10%가 삽니다 이 중에 10%의 교회 그 10% 미국 전체 10% 국민이 살고 있는 이 뉴욕 안에 그 중에서도 10%의 교회 10%의 크리스찬 그 크리스찬들이 어떤 상황에 쓰러지지 않고 예수를 재현할 수 있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탄원했듯이 하나님, 10명의 의인만 없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봐주시죠 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10%를 통해 누에미아 시대처럼 아브라함 시대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뉴욕 우리 교회는 또 나는 그 10% 안에 꼭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